안녕하세요 버가부 은채입니다 버가부 은채가 쓰는 프로필 시작할게요 제가 원래 이음을 크게 쓰거든요 미소 스마일러 한 번 미소 천사 니까 귀여워 글씨체가 아주 귀여워 제 얼굴을 일단은 나는 지금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를 그리고 눈썹도 있어 눈 코 오케이 난 입꼬리 입꼬리가 생명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 대칭이 안 맞는데 괜찮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풀네임 저는 손 은채입니다 마이 벌스데이 10월 저는 99년생이에요 별명 다른 친구들이 나를 뭐라 부르지 일단은 작은 거인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요 되게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제가 노래만 틀면 존재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MBTI 저는 보면 아실 거지만 저는 저는 E로 시작해요 E M F J 저는 파워 E입니다 저는 아마 트리플 E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취미 어우 취미 너무 많아 잠깐만 일단 영화보기 걷기 걷기? 제가 진짜 상상하시는 것보다 이상으로 걸어요 진짜 너무 많이 걷는데 싶을 정도로 걷습니다 아 방 치우기 방 치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방부터 치우고 시작해요 그리고 특기 저의 특기는 안무 창작하는 걸 좋아하고 자신있어합니다 그리고 작사 맞아 제가 요즘 꽂힌 저의 특기예요 작사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냈는데 그걸 되게 잘합니다 아크로마틴 기술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데 옆돌기 제가 세 바퀴는 거뜬하게 돌 수 있어요 자 저는 특기로 이어가서 바로 개인기로 갑니다 지금 아크로마틱 자 갈게요 오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바퀴 거뜬하게 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손 안 짚고 도는 것도 지금 개발해 놓고 있어요 팀 내 포지션 저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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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입니다 메인 래퍼 메인 래퍼 춤 초현이랑 같이 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은 스카이블루 제가 요즘 딱 꽂혀 버린 스카이블루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노란색에 꽂혔는데 올해는 스카이블루에 딱 꽂혀 버렸어요 제 모든 것이 스카이블루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어우 너무 많은걸 어우 너무 많은걸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두 가지는 양말 그리고 모자입니다 비니 버킷햇 캡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항상 색깔을 맞춰 가지고 꼭 매치를 합니다 저는 모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오우 일단 첫번째 하이브리드 지치지 않아요 3시간은 기본 거뜬하게 떠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정신을 제가 다 빼놓겠습니다 긍정 저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고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긍정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약간 조금 신박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하이 텐션 제가 저희 팀 버가부에서 텐션을 맞고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시끄러울 순 있어도 저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을 밀고 있고요 베이비 요 마이 베이비 근데 베이비가요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베이비가 아니라 베이비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뭔가 그 누군가한테 정확히 꽂힐 수 있어요 그리고 원 마 약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 마 진짜 약간 어 진짜를 제가 원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저의 기분을 그래서 저는 오 마이 갓 베이비 그리고 원 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매력 포인트 웃음 제가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요 아니에요 뭔가 호탕하게 박장대소로 하고 웃는데 저는 이게 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꼬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저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랩 저는 포지션이 랩이니까 랩으로 해드릴게요 PH1 선배님의 3,6,5,&7입니다 짧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고 마음이 떨려 어디 하라고 장단듯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하다면 저를 더 알아봐 주세요 더 이상 들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춤 저는 춤을 담당하고 있듯이 NCT 127 선배님의 영웅입니다 뉴 쨍 네 마지막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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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뭔가 사실 팬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떨리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음 무슨 말을 제일 하고 싶을까 뭔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여서 아하 이거는 공손하게 제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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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가득 제가 좀 이렇게 삐뚤하게 썼지만 저의 마음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에너지만 가득 가득 맥시멍으로 풀로 드릴게요 저를 보고 좋은 에너지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버가부 은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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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버가부였습니다 버가부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눌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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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요